없으면 다 같이 없는 거고 있으면 누구라도 한 명 걸려라 아우 왔다! 아우 왔다! 아우 왔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이거! 좋다! 오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와 시그니트!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제발 제발! 질질 홍! 오! 김성찬! 김성찬!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저 보인다. 와 저 보인다. 오 샛날 봐라. 오 샛날 봐라 이쁘다. 뭐야 이거? 오! 야 샛날 봐라 이쁘다. 우와! 우와! 이야 나와줘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소원을 가게임이다! 응원하세요 응원! cut break 이쁘는 이전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우와.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큰애들도. 감사합니다. 팔파라도, 애들 같이 먹고 삽시다, 여러분들. 이 영광을 아이언맨 윤성빈에게 바칩니다. 지난다, 난 못하겠다. 지난다. 오, 따라서 문다. 우와. 오, 야. 왔구나. 또 왔다, 또 왔다. 파이팅! 어? 여기서 계속 필름 보자. 아우. 이수근 파이팅! 나이스, 자. 왔어요. 이야, 요프 요프 패턴이 잘 나오네. 오, 좋아. 오, 사춘인 감독. 오, 얘 봐라. 오, 우리의 느낌이. 그렇지. 됐어요, 좋아, 좋아. 대박, 증거, 증거. 오, 진짜. 왔어. 왔다, 보니카. 그렇지. 됐어요, 좋아, 좋아. 오, 좋아. 그렇지. 됐어요, 좋아, 좋아. 좋다, 좋다, 좋다. 야, 오, 이런 거 봐라. 오, 밑에다, 밑에. 야, 이거 밑에가 되겠다, 이거는. 오, 아이씨, 이 거 봐라. 이야, 얘 봐라. 오, 아이씨, 이 거 봐라. 이야, 얘 봐라. 이야, 얘 봐라. 이야, 뭐야? 뭐야? 이야, 다 와서 그냥 치고 나가네, 저. 이야, 얘 봐라. 오, 왔다. 아이씨, 까란 게. 왔다. 아이씨, 까란 게. 아이씨, 까란 게 마지막. 사장님. 아이씨. 아이씨. 오, 좋아. 예쁘게 가져왔죠? 됐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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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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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왜 저래, 오늘. 우유는 한 10마리 채워라. 이야, 오우, 이런 거 봐라. 오우. 야, 이건 미터가 되겠다, 이거는. 시작! 시작! 나이스! 우후! 이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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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박. 와, 오늘 날 만났어. 이승헌! 누구일까요, 제가 가요? 제가 가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경주입니다. 수고로 오늘 준비합니다. 3팀 98! 오우! 감사합니다. 아이씨. 저... 키도 조그마게. 지만한 걸 자꾸 그래. 지만한 걸... 같이 가시더라. 아닙니다. 자, 여기 무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무늬 오징어인데 좀 작아요. 그렇죠. 300g 이상 돼야 좀 가보시고 상품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경주 무늬는 되게 싱싱한 거. 아니, 저기, 잡기가 어려워서. 이거 300g 나갈 거예요. 아니, 봐봐봐. 2,000원. 220g. 220g. 거래. 거래 정지. 거래 정지. 4,000원. 4,000원이네. 4,000원이네. 4,000원. 까치복보단 비싸다. 그렇네. 10kg? 10kg 넘을걸요? 한 12kg 될 것 같은데? 남해 거기 간신없어. 13kg입니다. 응, 13kg. 13kg면. 9만 1,000원. 4,000원. 9만 5,000원입니다. 아, 브라보! 10kg. 12kg. 10kg. 10kg. 당분간은 돈 많이 쓰게 쓸 수 있겠다. 변함없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안 하실 거면 바로 가셔도 돼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최종 오수, 가장 수익률 높은 사람? 이승훈 씨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낚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모든 걸 잘해요. 너는 못하는 게 뭐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해요. 아우, 좋아 수고리. 아...